어 얘는 정말 세요 어 정렬히 죽음의 표식 해놓고 그리고 생건 모르고 생건은 물리공격이기 때문에 죽음의 표식이 굉장히 많이 이득을 보겠지 자 나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 물리공격으로 전환하고 그게 그거잖아 야 이거 죽음의 표식이 왜이렇게 버프가 막 들어가는거 맞아? 원래 이렇게 약하지 않은데 죽음의 표식이 사기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강한데 아 내가 물리공격력이 너무 약해서 그런가 내가 물리공격력이 너무 약해서 그런가 예 그게 있으면은 저걸 해놔도 많이 큰 효과를 못보긴 하죠 공포 소울트랩 나약한 자의 냄새가 나는군 야 이거 어떻게 열어? 여깄다 그라마저 죽었는데 야 변화방호부터 77까지 올랐어 꽤 많이 오른거죠? 어우 쟤는 약한 애다 해골이 에본이 뭐 강화하는게 부족겠나? 약한 애들도 있고 강한 애들도 있고 너무 천차만별인데? 어 저기로 올라온다 얘는 또 강하구요 후드에다가 마법을 걸어놔요? 후드나 갑옷같은거에요 원래 얘네들은 안강한데 아이고 아이고 후드나 그거에다가 갑옷에다 아 아 나 반지 진짜 특급이나 아 중급 아무튼 뭐 그런거 하나만 있었어도 이제 연속 체인한 인테링이나 화이어볼 같은거 써도 될거 같은데 난 락핑 몇개네 도대체 엄청 많은거 같은데 300개가 넘어갔네 아아 이거 어떻게랄지? 음 저도 같은생각이긴 한데 잠만 여기서 잠금해제는 뭐 솔직히 올리는것도 되게 짜증나 저 잠금해제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오르긴 하지만 수련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저게 되게 짜증나거든요 다링급 그 자물쇠 하나 찾아다가 계속 돌리고 앉아있어야돼 거기 뭐야 키보드에다가 동전 하나 꼽아놓은 다음에 계속 돌리고 앉아있어야되죠 이게 락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겁나 많이 불어먹어야 되니까 불어먹어야지 그 경험지가 풀어도 오르지만 불어먹어도 오르죠 게다가 급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험치 양이 틀려지기 때문에 다링급 하나 찾아가지고 계속 불어먹으면 돼 오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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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상치가 않아 심상치가 않아 어허 그냥 가고있네 약한 녀석이네 짝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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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부터 빨리 죽여 오허 오오 오 파수명이다 아하 자 파수병 오케이 파수병은 좀 힘들어요 일단 쟤부터 죽이죠 강한 약한 애 둘 중에 어떤 애가 살아낸 애고 얜가 야 마나 차는게 확실히 50% 차이인데 확실히 좀 차이가 나긴 한다 50% 낮아져서 끌인데 확실히 잘 안 찬다 어허 어허 내가 소화물 저거 되살아낸거 치면은 얘 그거 되죠 나 공격하지 적대지 아무리 같은 편이 샬린거라고 해도 세방까지나? 아 야 구석에 있으면 내가 마법을 못쓰잖아 각자 다 이쪽에 쓸까? 자 저장하구요 퀴펄기 귀족방어구 마법이 붙어있는데요 파괴마법 아 아아 매지카 재생이요 귀족방어구는 방어력이 더 높은데 그냥 매지카 재생만 있어요 버려요 아 근데 귀족방어구 얻을 수 있는데가 여기밖에 없지 참 일단 가지고 다니죠 가지고 가자 방어구 얻을 데가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게다가 마법 붙어있는거라 인첸트도 못하지 저건 자 촛대로 비밀통로를 만들어놨어요 이제 다 왔단 소리야 책하고 아미포를 막 던져놨는데 잉크병도 있구요 불타버린 채 내가 왔을 때 여기 급하게 우느라고 이런거 지금 다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은데 급하게 오느라 어 도착했습니다 강의형수를 빠져있었다고? 아 그래서 해골들이 이렇게 강했구나 아 어 아... 나 어떡하나? 나 어떡하나? 나 어떡하나? 일단 찾아보죠 일지가 곱게 간 뼛가루 도팔라님 어서오세요 소울잼 파평 검은 소울잼 소울잼 안녕하세요 나 무겁나? 무거워 무겁다 버리기똥을 뭘 버리지? 버릴만한게 없는데? 귀족방어구 야 정말 버릴만한게 없는데? 뭐 버리지? 붙여버릴까? 아 좀 걸어다니죠? 이거 아 이거 무게가 안나가는구나 어 어 야 좀 버릴게 없는데? 어 이거 버려야되나? 어 버려 버려 어쩔수 없죠 뭐 쓰지도 않을건데 뭐 나 저거 가져가서 춤출때나 그냥 한번씩 입어보려고 했더만 어우 진주 작은 진주 이거 저거 두개도 예 굉장히 귀중한 연금세를 제일 구입 조합 조합